경기도의회 제350일의 임시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중심 철도망 대책과 경기 둘레길 조성 확대, 지방정부 주도의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조성 등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50일의 임시회 2차 본회의 현장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현안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6명의 도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때에 섰습니다. 경기도의 3가지 철도 정책을 제안하며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제거하기 위한 경기도 중심 철도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경기도만의 도시 철도망을 구축하여 1,380만 경기도와 2,500만의 수도권 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 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내부 순환 중심의 산책길을 발굴해 연계하는 방식 등 경기 둘레길 조성 확대에 대한 제안도 이뤄졌습니다. 내실 있는 경기 둘레길이 조성되고 걷기 여행의 일상화를 통해 도민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에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3기 신도시가 대부분 경기도 내에 위치함으로 지역 실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가 주택 정책을 도입하고 지방 공기업들이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이전지 제한과 소방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소방서 신설 촉구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7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351회 임시회 일정을 3차 본회의로 이어갑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